대구 북구 노물로 54, 팔달시장 인근에 위치한 무진장 갈비탕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9시,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내부는 상당히 넓고 깔끔합니다. 갈비탕 한 그릇 14,000원.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만족도가 아주 높은 갈비뼈가 무진장 많이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는 곳인데 마구리뼈가 아닌 진짜 갈비들이 들어간 갈비탕이고 발라서 말아보면 국물 반 고기 반이란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보기가 많습니다. 밑반찬 3가지 나오고 특히 김치도 맛있는데 밥도 흥미가 들어간 밥이라 백미보단 마음에 드네요. 고기는 즐기지 않고 잡내 없고 예전엔 삶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한방향이 물씬 나는 한방갈비탕입니다. 국밥은 아니지만 소홀 충만하게 밥도 말아보면 이게 한국인의 가슴을 울리는 맛이죠. 깍두기도 시원하니 맛있었고 김치도 고추장아찌도 나름 매력이 있었고 갈비탕 한 그릇 뚝딱 하고 마무리는 둥글레 차로 구수하게 마셔봅니다.